어.. 만인의 남자 종국이형 만인의 남짠가? 만인의 남자죠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종국이형이 왜 결혼을 못하는지 아니 그렇게 이제 모든 걸 갖춰주지 않았나? 그것도 많이 갖춰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안 한거죠? 안 한거지 못한게 아니라 왜 안하고 있는지 그치 좀 궁금하거든요 저 사주는 겉은 남자야 근데 속은 여신이야 여신 그래서 여자랑 합의가 안들어 근데 얘 보면은 얘를 딱 앞에 보면 여자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를 얘를 더 좋아하는게 더 많아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 보면은 몰라 이게 딱 사주를 보면 사주를 보고 이제 얘를 딱 띄우면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앞에 서 있어 보면 응 저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그 뭐냐 끌리는 여자한테 여자가 잠깐 호감은 가 사주에 첫 느낌은 좋은데 뒤에서 얘가 되게 의외로 깐깐하거든 보면 음 그리고 의외로 소심하고 겉은 쿨한데 속 보면은 안 그래 응 이건 얘기를 했다든가 내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쿨해 보면 아 점으로 봤을때? 응 점으로 봤을때 몰라 여자가 앞에 있는게보다 남자가 앞에 있는게 더 많아 응 그 다음에 결혼하기 어려워 응 남자를 좋아한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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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지 나는 아니 그러니깐요 점으로 봤을때 남자가 앞에 선다? 응 그치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거지 알아서 들어봐 알아서 들어야지 응 응 출력적인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아니야 근데 출력적인거인데 결혼하려면 이제 사람은 지금도 할 수 있어 지금도 뒤에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없진 않아 계속 대신에 들어와 자기가 터치를 하는거지 어렸을때 이 김종국 이 형님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많죠 사람들 중에 그중에 제가 하난데 하하하하 본인도 좋아하는거 아니야 그럼? 아니 내가 이러고 있어요 하하하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는거야 이 터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됐으면 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응 네 근데 거기서 끝낸게 더 좋은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가잖아 보면 사주가 남앞에선 운은 좀 어때요? 그러잖아 이분은 큰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사주에요 중박 그냥 쭉 치고 올라온다 치고 계속 얘는 누가 자꾸 서포트도 해주고 움직여주고 얘가 뜯는 거보다 주위에서 얘를 띄워주잖아 이렇게 보면 다만 결혼은 못했다 아 결혼하기 힘들다 남자가 앞선다